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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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뵙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종을 무시할 거예요. 팔자가 세게 생겼다는 말을 이어주는 건 인상이 좋아서 내가 베푸는 게 많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사주야. 대신 좋아할 사주지만 나를 조금 항상 힘들게 하지. 내 옆에서. 그래서 인간한테 내가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뭔지 알겠어요? 네. 이해를 못하시는데 인상이 좋은데 팔자가 세게 생겼다. 그래서 김나빡과 얘기한 거예요. 인상이 좋아서 옆에 많이 붙어. 그래서 본인 같은 사주는 내 거라면 잘 되는 사주야. 내 거라면. 베풀면서 많이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도 내 기술을 갖고 사는 사주고. 신랑 떡은 없고. 끼어 있죠? 네. 애들은 셋. 날 셋. 아까 여기 적어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식 중에서 크게 속을 세게는 자식을 내가 보기에는 안 붙여요. 안 비친다고요? 크게 속을 세게는 자식은 안 비쳐요. 만약에 그냥 조금 세긴다 하면 둘째가 조금 엄마 속을 그릴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셋 다 그래도 괜찮다. 사주들이 무난히 태어났어요.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싱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딱히 이 자리에서 좀 빛을 못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몇 번 왔다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가게가 대략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요? 방향이요? 아니, 여기서 멀어. 아, 우만동이요. 수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위치가 대략 없는데 방송 쪽에서 자세하게 안 물어본 건데 수원 쪽에잉? 네, 수원. 네. 만약에 거기가 나가면 얼러 옮기고 싶어요. 본인은 일이 이어져야 되거든. 집 가까운 곳이에요. 집도 그쪽이에요? 아니, 동이 달라요. 동이. 동은 다르고? 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건 제가 아직 생각을 마음은 그렇게 먹고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지가 한 지가 얼마 됐어요? 거의 5년 됐어요. 5년? 네. 그러면 한 번도 빚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저냥. 네. 코로나 3년 그냥 저냥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꼭 잘 된다고 가장 하면 나갈 거야? 네. 아니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면 굳이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가위 잡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거의 한 15년? 15년? 네. 그럼 여기서 5년? 15년? 10년은 어디 있었어요? 거의 그냥 직원, 동업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근데 상황이 내가 오픈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오픈을 안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애들 아빠랑 좀 안 좋은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일단은 점선은 그래요. 지금 그 터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근데 본인이 가위 잡는 건 맞아요. 본인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기술로 내가 먹고 산다. 라고 했거든. 15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써도 됐고. 나는 가위도 잡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가위 기술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추가로 얘기한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관리나 두피관리. 내 손으로. 본인 손이 은근 약손이야. 손 자체가 기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 몸 자체의 기운이 남한테 하여금 좀 낫게 하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뻗었어도 그것도 손기술이거든. 내 몸 기술이거든. 했어도 내가 더 알차지 않았나. 충분히. 라는 점서를 하나 추가로 줄게요. 그래서 만일. 나는 솔직히 점쟁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터에서는 이제 운기가 시작이 됐어. 네. 본인이 올해서부터. 이제 본인이 좀 있으면 이제 생일달이야. 그죠? 여기 보니까 구월생이잖아요. 네. 생일달에 반드시 이제 운이 한번 돌아와. 근데 그 터가 나쁘지는 않아. 네. 그래서 내가 본인 말대로 시국도 있었고. 코로나도 코로나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좀 시궁도 했다고 하지만. 네. 그 전에는 본인이 하는 해운이 아니었어. 음. 조금 더 차라리 그럼 남 밑에 있든가. 아니면 동업으로 도와주든가. 지분을 가지고 있니.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내가 해운이 내가 뭘 가졌을 때 무거운 해운에 가졌단 말이야. 점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거기서 또 마침내 또 시국적으로는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막힌 데 또 막힌 거거든. 근데 오래 뚫려. 오래 뚫려잉. 또 어떻게 보면 시국도 이제 흘러갔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오래 본인 온기가 뚫리는데 생일달 지나면 확 뚫려. 네. 내 몸도 시원하게 생일달 지나면 이 양 어깨가 가벼워진다. 네. 본인 몸에서도 내가 남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그런 기운을 제대로 줘야 본인도 건강하거든. 뭔지 알겠죠? 본인 기운의 양기가 많아. 네. 여자지만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면 좋아. 누구한테 나눠줄까? 손님들한테. 네. 아니. 여자한테 나눠주면 더 좋지. 여자한테 양기를 좀 나눠주면 뭔가 좀 조화가 되잖아요. 음량의 조화. 본인도 이상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힘은 들어도 잘 맞거든. 또 일이 잘 풀리면 다행히 또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시원하고.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아까 얘기해 주는 거야. 대략. 왜 이 얘기를 해 주냐면. 만일 본인이 미용실을 내가 여기를 관두고 다른데 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나는 미용실을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고. 네. 뭔가 좀 개선을 해서. 분위기 개선을 하든. 하여튼 좀 환하게. 뭔가 좀 바꿔가서 하는 게 낫고.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게 낫고. 안 옮기는 게 낫다. 왜냐면. 본인 말대로 지금까지 내놨는데 안 나갔다며. 그렇죠? 근데 다다음달에 나가는 게 보여요. 알았어요? 다다음달에? 네. 다다음달에 나가는 게 보인다고. 그냥 양달로 8월경에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게 낫는데. 나가서 괜히 또. 뭐 안 됐으니까 후회률 없겠지만. 나가서 헤맬 것 같아. 그럼 만일 하나. 본인이 미용실을 그냥 이루겠다면. 여기 있는 게 낫고. 점점 입장에서는. 응?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나가겠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 아직은 조금. 막막하다. 뭐 미정이다. 확실하지 않다. 바로 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면. 한번 배워봐요. 내 몸으로 마사지를 배워봐. 피부관리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미용했으니까. 네. 미용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관리니까. 두피라든가. 이런 거 있죠. 케어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도약해 보면. 나는 미용보다는 낫고. 아 그래요? 네. 알아듣고 있죠. 미용보다는 낫고. 미용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하고. 옮겨서 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괜찮아서야. 이제 잘될 때야. 잘될 때 꼭 나가요. 알았죠? 네. 그냥 그 자리에 있을걸. 안됐어도. 나와서 더 안돼. 음. 운이 깎으러 돈단 말이야.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있는 게 낫다고 봐잉.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냥. 옮길 것 같아서. 다른 것 같아. 나는 다른 걸 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아예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미용할 것 같다. 이렇게 미스라는 소리에요.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갈등이 오거든. 지금 많이. 그 갈등이 오는 거는. 본인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운이라고 할게요. 운다 집에 왔으니까. 운 기운이 도는데. 본인이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잘될 때 나가는 거니까. 터 닦아놓고 나가지 말고. 조금만 좀 버티고. 이벤트를 하든 뭐라든 미용을 하세요. 거기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길게 가도. 4년은 충분히 가. 이 자리에서요? 짧은 길든. 대신. 버는 애가 섰어. 그래요? 버는 애가 섰기 때문에. 옮기면. 헤맬 것 같아. 옮기면. 응. 물론 더 좋은 자리를 갈 수도 있겠지. 옮기면. 좋은 자리가 그 자리만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어보고 가면 되겠지. 그런데. 시원하게 더 좋은 자리에 가면. 돈 깨죠. 못 깨죠. 그렇죠? 그런 낭비도 같이 오는 거예요. 낭비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소비도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돛진 개지면. 나는 소비 안 하고. 여기서 개선하고 있는 게. 훨씬 빠르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왕을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아까 그런 기운으로. 그런 업종으로 한번 케어적으로. 한번 전환해 보면 좋고. 아니면 지금 미용실에서도. 사람을 쓰든 안 쓰든.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하나 추가를 해도 된다는 거야. 두피 관리라든가 케어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아니면 헤어라인을 그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앉아있으면 별거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추가로 하는 것도. 개선인 거야. 이벤트인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연구해 봐도. 내가 봐도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굳이 옮긴다. 뭐한다. 하지 말고.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응. 그래서.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쪽으로. 좀 해볼까 하고. 그게 그 소리야. 거기에 대한. 뭔가 열정은 없어요. 제가 좀. 푹 빠져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열정이 안 생겨요. 아. 열정을 하다 보면. 생기는 건데. 뭐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열정이지. 그죠. 지금 본인이 이제 하는 일이 있고. 네. 많은 게 없었어. 아예. 미용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뭘 배워서. 내가 한다. 그러면 열정이 생겨. 본인 사주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뭘 하나 더. 내가 해서 또 전화를 한다든가. 뭔가 하나 더. 뭔가 멀티가 안 되는 거야. 네. 쉽게 해서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열정도 생기기 전에. 힘든 먼저 오고. 막막하게 먼저 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냥 내가 이걸 해야 좀 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주변을 살피지 마라. 너무 많은 것들 재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나아가지 못해. 정리가 안 된 거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풀리니까.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거든. 네. 그죠. 그러면 끈든 안 끈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돌파구로 생각하고. 뭔가 대책이 딱. 내가 본 게 괜찮은 방향이야.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 네.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가보는 거야. 앞뒤를 재고 상황을 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현타적인 곳으로. 자기 열정이 안 생기지. 아무것도 그냥 맥이 없는 거야. 열정이 맥이잖아. 그냥 해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해라 뭐 어디다 서로 자주 해 주거든요. 지금 그때야.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서도. 배울 거 배우고. 할 거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어가도 충분히 괜찮고. 지금까지 또 해운 당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무시 못하는 거야. 알았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터 닦아 놓고. 될 때 나간다. 그런 형국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이쁘게 다듬고 닦아가면 된다고 했잖아. 그게 개선이고. 아까 말했던 추가고. 네. 이벤트인 거지. 차라리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내가 보기에는 훨씬 바람직하고. 내가 운기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 거 같아. 그러면 돈을 벌겠지. 왜냐면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 운이 뭐. 그 날만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쭉이니까. 알았지. 그냥 내일 한번 거기서 개선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알 것 같고. 또 자식으로 봤을 때도. 뭐 그닥 그렇게 속삭이는 자식은 없어 보여요. 알았지. 다들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여자고 여자고 여자야. 여자야. 자식이 있잖아. 근데. 괜찮아. 막내가 참 똑똑하고. 그럼 막내는. 학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머리도 되고. 또 하나. 내 기술로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성폭도 있고. 능력도 있어. 뭔지 알게. 자질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를 갖다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사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일찍 감시 사회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경험을 쌓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학에 놀러 대학 가라는 소리가 나는 소식이. 얘는 제대로 놀아서 잘 정리되게 놀면은. 그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큰 인물이 된다는 건 지가 하고자 안 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게 큰 인물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갈등을 때리고 있다면. 똑똑한 애니까. 학교 갈 수 있어. 공부하면. 그래서 학교 보내. 학교 보내서 놀아야 얘가. 지금 엄마처럼 과일을 잡고 기술을 배우고. 미용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더 나을게. 더 멋있게. 더 괜찮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생활 정산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재미있게 놀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 넓은 무리 있게 해주라고. 학교 졸업하고 사회이면 사회가 이만해도. 얘한테는 이 사회가 좁아. 알죠? 대학을 가서 봐야 조금 더 보고 나오지. 이해하지? 그래서 그 얘기야. 얘는 가는 게 좋다. 직업은 잘 선택했나요? 얘 만능사주라고 했잖아요. 대신 만능사주지만 얘가 딱 갖고 있는 게 뭐냐. 한 가지가 정해지면 변사를 부리질 않아. 알았죠? 네. 만약에 얘 지금 미용하잖아요? 네. 그럼 미용으로 하겠다고 결정되어서 딱 시작되면 그냥 거기서 끝을 봐. 만능사주들이 보통 보면 다 잘하니까 변덕이 많거든. 얘는 안 그럴 거라고. 알았죠? 둘째는 지금 운동 쪽으로. 여기에? 네. 트레이너로 있거든요. 걔는. 뭔 운동이에요? 그냥 그 헬스장에서 손님들. 아, 헬스장? 네. 운동 종류가 많으니까. 응. 얘도 그냥 내가 보기엔 고다 사주가. 무뚝뚝하고 시계 고집도 충분히 있는 사주고. 네. 그리고 운동 쪽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주에 또 깔려 있고. 네. 근데 뭐 강사한다면 그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쟤한테 딱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응. 얘도 비유가 약한 사주예요. 내가 그냥 자식을 크게 속속할 자식은 없다고 했잖아. 근데 큰애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부딪치고. 큰애하고. 얘가 공부하면서 좀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취업은 했죠? 네. 네. 그죠? 그럼 됐어. 왠지 알아요? 안 맞아도 자식이니까 뭐. 그죠. 뭐 상극이네 뭐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는 뭐가 안 풀리면은 예민해지는 사주예요. 굉장히.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하듯이.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세월을 조금 길게 살았을 거야. 짓다름대로. 나이가 뭐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옆에서 보면 다 건드리면 터지고. 가뜩이나 뭐 잘 먹고 안 먹고 떠나서. 또 되게 예민한 사주란 말이에요. 이 사주가 뭐가 안 되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취업했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풀고 살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봐주세요. 그러면 무난해. 뭐 자식이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자식 세 명 중에 개한테 제가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 큰애한테. 그리고 개 눈치도 엄청 보고.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나름 좀. 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 개 성격을 아니까. 제가 말을. 막내나 둘째한테는 편하게 얘기하지만. 개한테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좀. 할 말만 하고. 굳이 뭐 물어보고. 이러지는 않은데. 걔도 그런 걸. 원하는 건지. 걔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어디에 지키시겠어요? 아. 그. 그. 법무법인. 음. 딱 지 색깔대로 같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엄마랑 둘째랑. 막내는. 네.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 그냥 무당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얘기해 줄게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얘는 조금 샌님 사냥이 있어.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건드리면 좀 무슨 할 수도 있는데. 어? 얘는 생각이 너무 많고 가지가 너무 많고. 지 범주에 지 틀이 있어. 네. 거기만 들어오면 엄마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냥 오발대발 돼. 네. 멘탈이 약해진단 말이야. 또.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민하게 있어요. 지성을 딱 싸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보면 엄마니까 많이 부딪치겠죠. 일단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그냥 거기 취업을 했잖아. 네. 그래서 거기서 풀고 사는데. 얘 지금 엄마랑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살아요. 떨어져서 살아요. 나중에 얘가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엔 길게 가봐요. 내년쯤에는 나가산다 소리도 나와잉. 네. 네. 나가산다 소리도 나오고 나면은. 응. 나가. 나가게 되면은. 네. 100% 나가요. 얘는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애예요. 알았죠? 변덕이 없어요잉. 그 계획에 차질이 없고잉. 그래서 나갔고 나면은. 딱 그냥 돌아보면은. 에이. 그래. 기대치가 있는 자식이었고 했을 거야. 기대치가 있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잉. 조금 예민했을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잉. 사주가 이렇게 둘이서 극은 극이야. 그래도 뭐 자식이야잉. 근데 이제 얘도 거기에 또 막 쓸수 많이 받았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싸워 있는 게 당연히 쌓여 있는 게 있지. 다 컸는데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도 여자야. 여자고 여자야. 딸이지만. 거기서 부딪히는. 어떤 싸움. 싸워놓은 것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몸이 떨어지잖아.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흐려져. 그러니까. 얘도 아껴찌가 잘 챙기고 살 수 있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털털하게 살 수 있고. 얘는 똘똘하게 살 수 있고. 대학 보내세요잉. 대학가서 놀면은 큰 인물이 돼. 굳이 미용 안 해도 다른 것도 잘 돼. 알았죠. 그래서 보내고 봐. 온몰아는 개구리를 키우지 마. 내가 보기에는 얘는 괜찮은 애야. 똑똑하고. 용기도 있고. 알았죠. 네. 그것까지 볼게요잉.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남자 물어보려고? 네? 네. 물어봐 그냥. 아휴. 뭐 고민을 해요. 여기 써봐요. 아니 근데 만나는 사람. 다. 제가 뭐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좀. 뭔가 다 그래요. 그냥. 쉽게 또 이렇게.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다. 그러면 또 쉽게 헤어지고.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할 소리였어. 당신이 느꼈던 그것이. 네. 당신이 사주팔자에 있어. 누군가를 만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게 나아. 가볍게. 네. 알았죠. 왜냐면. 없다고 해서 다 없는 게 아니라. 참 있어도 보기가 힘든 거야. 왜. 나한테 복을 주고.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한테 진심을 주는. 도움을 주고. 진심을 주는. 사내가 없진 않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내들도 많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내들이 먼저. 항상. 앞서는 사주야.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 없다 그러면 서운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똑바로 설명해 주는 거야. 있는데 항상 얘네들이 먼저 앞을 서는 거야. 그죠잉?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본인도 이 남자 사주 만나는 사주도 아니고. 또 한 남자한테 정해지면 조금. 기대고 싶은데. 안 되지. 항상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항상 아닌 사람이 먼저 앞을 서거든. 본인 사주에 항신이 있어요. 그러다. 그런 사람을. 남자 복이 없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그게 늘 없냐. 그게 아니라. 본인도 한. 50. 좀 넘어 가서. 이제 50이잖아. 그렇지? 딱 이제 3년 남았다. 3년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내가 좀 보인다. 내가 볼게. 3년이요?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의 모든 게.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지마. 지금까지는 다 아니야. 너무 깊이 저거 하지 말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개선해 보라 그랬지. 차라리 손에다가. 그래. 반을 한번 잡아 봐. 잠도 잡고. 가위도 잡고. 한번.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퍼포먼스를 해 봐. 재밌게. 그러면은. 풀려 갈 거예요. 알았죠? 근데 저는 연화를 만나면 안 되죠. 아니. 연화를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연화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좀 덜해. 연상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좀 덜하고. 내가 연화를 만나든 연상을 만나든. 내가 비치는 사람은 근데 연화는 아이야. 알았죠? 내가 말하는 아까 53세에 비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연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연화를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비치는 건 그래.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냥 가볍게 만나. 53세까지 혼자 외롭게 못 느꼈어. 만날 수 있으면 만나. 하지만 가볍게 만나. 내가 늘 얘기를 해요. 그냥 마음을 주고 마음을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등정도 기대해서 편한 사람. 좀 쉴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냥 그 정도만. 알았죠?